자 쿠키 아이구 예쁘네 안녕하세요 여기 봐봐 쿠키 왜 엄마 쳐다봐? 여기 봐야지 여기 보세요 자 크림하고 투샷 좋아 자 오늘 쿠키 이게 뭐야? 쿠키야 이지티슈 왔네 이지티슈 너무 좋지? 요즘 대세래 이게 쿠키 산책하고 나서 깨끗하게 닦으면 너무 좋겠다 그치? 쿠키는 별로 안 좋지? 먹을 거 안 좋아서 궁금하지? 쿠키야 뭐지? 몸 한번 닦자 뭐지? 쿠키 이지티슈 뭐야? 우리 이지티슈로 몸 한번 닦자 쿠키 쿠키야 크림이 원하는 거 볼래? 크림이 먼저 닦을거야 자 봐봐 이렇게 편안하게 쑤! 쿠키 봐 이거 허브 향이 나서 향도 너무 좋아 아니야 쿠키야 앉아? 크림이 어떻게 닦는지 봐봐 자 닦아주세요 입 닦아주세요 우리 쿠키 다시 먹고 나만 쳐다보셨어 왜 그래? 엄마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가 봐 쿠키도 오늘 닦아볼까? 쿠키 새 걸로 쿠키 새 걸로 자 다시 뽑아서 쿠키야 이게 살균도 되고 자극도 안 돼서 너무 좋대 피부에도 그리고 냄새가 너무 좋아 눈이랑 눈이랑 몸도 발도 다 닦아볼텐데 쿠키야 봐 닦자 이거 봐봐 냄새 맡아 냄새 좋아 먹는 냄새는 아니야? 응 줘봐 이렇게 한번 오우 어디서 냄새가 나 발 덩어 아이고 잘 닦네 우리 쿠키 발바닥 한번 보여줄까? 발바닥 사왔어 아깝네 어디가 쿠키야 쿠키 앉아? 눈도 닦아야지 얼굴도 좀 닦고 우리 쿠키 귀도 닦고 눈도 닦고 눈도 닦고 눈 좀 닦아야 되겠다 눈? 쿠키 발 닦아야지 오우 발이 약간 산책하고 와서 오우 뒤딱겠어요 오우 까만 이쁘게 묻어나니 오우 우리 아기 가만히 잘있네 옳지 이렇게 아이고 이따야 눈도 닦고 냄새도 좋고 진짜 부들부들하다 이거 병리에다 내리면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부드러운 상태인데 몸도 닦아주세요 몸도 닦아주세요 좋네 귀히이이이이이 하하하하 앉아봐 자 쿠키 아이구 예쁘네 쿠키야 시원하지? 쿠키 몸 한번 또 닦을거야? 쿠키 치슈로 쏙 뽑아서 하나로 이게 무엇인가 얼굴도 좀 얼굴도 좀 닦고 이렇게 하고 파일도 좀 닦고 어때? 좋지 쿠키야 시원하지? 하하 이그 아